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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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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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벗겨진 양말님 7개월 구독하자 상대에 맞춰서 이제 아군하고 상대방의 그 조합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되는데 냥냥냥냥님은 다이아 너무 잘해 그래서 같이 못하고 일단 솔랭을 돌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룬도 다 바꿔놨어요 룬도 호방하게 알리스타는 칼리스타 나왔을 때 한다 유미는 트타 이즈 11을 나올 때 한다 다 해놨어요 룬 제목에 어르신들이 메모해놓은 것처럼 어르신들 메모처럼 다 적어놨죠 그 파이크는 3이라 카이사 칼리 서포터는 내가 어저께 한 것 중에 좀 하고 싶은 거 뭐할까? 파이크 한번 할까? 파이크를 해볼까? 아 아 아 물어보는 거야 원딜 뭐하고 싶으세요? 음 원딜 뭐하고 싶으세요? 일단 체라스는 내가 싫어하니까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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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 아 음 사미라 좋죠 노틸러스가 좋겠다 흠 자 여기 보면은 노틸은 사미라 카이사 칼리와 어울리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틸 자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요거랑 요거랑 조합은 노틸은 썸 썸을리에 포믈리에 아 사미라 펜인데 아 카이사 탐캐치 카이라 카이사 이핑님 배고 밴 이유가 배난 이유가 뭔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가 나 이즈리얼 이즈리얼은 유미가 좋겠다 카르마나 유미 유미가 좋겠다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거야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두개 너랑 유미랑 너랑 유미랑 참고로 한판도 안해봤어요 에이아이 해봄 이즈리얼은 양이 뭐 볼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 스킨은 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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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이씨 뭐 그 뭐였더라 그 월석 월석하고 뭐였던거 같은데 월석 월석하고 그 뭐 그 어 탬캐치 올라가는게 느리기때문에 개나 될 수 있어요 진짜로 푸후 쏘옥 하하하학 하하 이거 하나 거주고 쏘옥 내려 쏘옥 걸어주고 형칸 붙여주고 형칸 붙여주고 쏘옥 쏘옥 좋다네 흠 쏘옥 라라라라라 뭐 하지말라고? 어디? 어디? 어디에? 라라라라라 하 출발? 비디오여행? 헣 소지 하나 터트려놔야되는데 단 찰 벼 뭐 아까이소 쩔쩔이 쩔쩔히 쩔쩔히 쩔쩔리 쩔쩔니 맞춰주고 맞춰주고 엉금엉금 맞춰주고 엉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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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 냈습니다 저번에 처치했습니다 쎄우? 싸워? 잡고 네 고기고기 물고기 어서 오니예 히 냥이냥이물고기 냥이 냥이 물고기 냥이 냥이 물고기 안 맞죠? 소자 터뜨리고 쏙 나와서 실드 한번 걸어주고 저 터지고 냥이 냥이 물고기 냥이 냥이 물고기 잡고 냥이 냥이 물고기 도와주기 도와주기 잡야만 아 궁극기가 있는 걸 까먹었어 냥이 냥이 물고기 아 집에 안가야겠다 아 가버렸네 호호 냥 안 바꿨네 냥이 냥이 물고기 냥이 냥이 물고기 어 잘 먹었고 다 먹었죠?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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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냥이 냥이 마지막 며시 냥이 냥이 더 끌어들였어야된다. 그치? 냥이 냥이 맞았구 같이 가 냥이 냥이 물고기 슈웅 슈웅 가로타야지 슈웅 슈웅 내려서 슈웅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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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버리기 아 심심해 나 궁극기 없다 탈진 퐁 슈웅 빨라버리기 빨라버리기 오차크 쏘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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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Th3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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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같이 가 쑥 아 근데 왜 내가 다 처먹지? 내가 다 처먹으면 안되는데? 아 내가 궁극기 타이밍이 좀 안좋아 아 근데 그치? 아 근데 여기가 다 처먹으면 안되는데 그치? 아 아아 야 아 흐흐 아 아 원래 여기가 다 처먹을게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아 아 띵 아 띵 아 냥이 냥이 아우 못하지나 좀 맞춰야 되는데 좀 궁을 좀 기다렸다 써야되나봐 어? 냥이 냥이 물고기 아씨 안 들어가지네 쳐줄게 먹어 어오 어오 섹시가이 얼 얼 섹시해 얼 섹시가이 얼 얼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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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가자 빨리 가자 주인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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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아 왜 안들어가죠 어떻게 될거야 아니 나 평타 쳐서 실드 걸고 들어와서 탈진은 카이사 날라오면 쓰려고 했지 아 나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편 분위기가 처음 안 좋았는데 왜 좋아졌지? 여행, 여행 다녀야지 타고 다니라고 아 붙는걸 잘해야되겠다 이렐리안 다 안붙어야겠다 이렐란 다 안붙고 붙는것도 중요하네 풀핀드 힐을 왜 쓰냐면 이속이 빨라집니다 캥러, 캥러하자 내리지 말아야겠다 평타 꼬박꼬박 쳐주는거 안하겠다 라인전 단계에서만 하자 지압뻔 오케이 자크라서 오 잘하는데? 냥이 냥이 어우 죽을뻔 나 케인한테 달래 나 가렘 궁극기 내가 뺐어 나 케인하고 다녀야겠다 유미는 집사 선택하는게 좀 중요하네 괜찮아 아직 목숨 6개 남았어 아니 5개인가 이제 가끔은 널 잡고 편안한 종이상자라고 생각해 왜 이거 칭찬이야 흠흠 내 탓을 하네 내렸습니다 위험 위험표시 위험표시 한번 알려줘 위험표시 위험표시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하자 나 어딨어? 나 뭐야? 좀 찾기 힘드네 나 누구한테 가야돼? 다 좀 약간 불안한데? 다 뭔가 날쌘돌이들이야 4명이 4명의 날쌘돌이들 4명의 날쌘점 2명의 날쌍 1명uda 요걱 칠판 씨받 아 이래리 피가 없어가지고 했지 근데 이미 이렇게 갈라졌으면 난 못들어가더라고 와 존나 쎄다 타락하고 딱 오네 오 막았어? 가지말지 냥이 냥이 물고기 케인 어딨어? 나 케인 알테만 다 해 냥냥냥냥 냥냥냥냥 이거 내가 맞추면 아군이 공격한게 되나? 퐁 비행총 나 왜죽었어? 아 내 몸속에 타고있는 나를 공격한다고? 타워가? AD니까 이건 필요없고 어 미카엘하자 미카엘 미카엘 좋아하는데 이거 말고 요거 살 아 향루 살걸 아 안되네 흐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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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니가 영불룬데 흐물질 미카엘 핀거에요 랍 랍 랍 랍 랍 개사기네 랍 어? 힐 막 막 막 대네? ㄷㄷ ㄷㄷ 미케일 해야겠네 미케오 미케오, 미케오 할게요 핑어 여기서 두개 미케오 미케오 적순 미케오 같이 가잉 너무 호방해 네 전진 와 근데 나 마나가 없네 나와서 실드만 뜨면 나 죽어요 아 라댁구 응? 이거? 그니까 내려서 때리면은 시시걸려서 못들어간다니까 5초에 사용시간이 있어서 가자 냥이 냥이 물고기 찢어졌다 일부 넓 이쁘 드디어 이대로 씨끈 5초이 그래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로라 しょう거 언니 마나가 너무 딸린다 냥이는 냥이 냥이 또 똑같은다 왜 끌고 아 라인 관리 라인 관리 좋아 일어나 헝 헝 헝 헝 헝 헝 ㄷㄷ 냥이 냥이 물고기 아까 가른 잡았으면 끝나는데 뭐지? 아 냥냥냥냥 좋습니다 이게 유의미죠 이게 유의미 케인한테 올라타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 보기가 안생기는데 일부러 끝인가 봐 아 그거 아 맞아 나 뭐 안내 왔었어 계도님 수업시간에 뭐 걸려가지고 뭐 바뀌었다고 설정이 자 이렇게 하겠다 아 했어요 이제 보여요? 아 깔끔하다 원래 유미가 한 이정도 나오면 잘한거죠? 유미 장착 완료 나 이거 그만 노란색 나왔으면 좋겠는데 달아야되나 이런걸? 그래야 끝나나? 아 이걸 지우라고? 아씨 귀찮아 유미 숙련도가 뭐가 부족해 깔끔했는데 응? 자 다음 자 다음 카르마도 좀 장착해놨거든요 이속이 빨라져 저걸 이를 쓰면 아 진짜 스읍 셀레스테 아틀리에님 10개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0개월 구독 어항 어향가지님 감사합니다 셰트 서포트 있고 뭐 여러가지 있죠 약간 키워볼까? 깔끔하게 약간 키워볼까? 약간 이게 더 호방한가? 여러분들 보시게 아 여기까지 가는건 아니겠지? 물어보는거야 그니까 보면은 원딜 가능 원하는 서포터 원하는 서포터 있으신가요? 원하는 서포터? 우우우우우우우우웅 오케이 접수 됐습니다 카이사 카이사는 뭐가 좋을까 아 카이사 여기 써있네 카이사 노틸 파이크 어 파이크 파이크 좋네 아 찐이니까 불치 불치 사기잖아 불치 불치 노티를 싫어하는데? 불치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불치 아직 이..이거는 이걸 봐야되요 제가 아무거나 아무거나를 하나 만들어왔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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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방패 CC 나머지 올 AD라고? 아니 라인전에서 괴롭잖아 라인전에서 라인전에서 마공점? 마공점 하나 넣을까? 나 마공점 하면 잘하는데 하지 말자 아 안해 하 한 7시 정도? 밥 안 먹어요? 아 또 무슨 소프트 한 거야 또 물어봐야겠다 원하는 서포터 에 있을까요? 뼈방패 젤리 음 카치 이번엔 겨울 설26 옳지 젤리 카엏 카르마 하겠습니다. 카르마는 스킬이 단순하기때문에 쉬워 너무 앞라인이 없잖아? 너무 앞라인 없잖아? 조금 앞라인 없는데? 아트가 앞라인이야? 추가쓰 추가쓰 어? 내 궁극기 못 빼서 이런 분 처음인데? 감동받았죠? 맞춤형 고객서비스에 감동받았죠? 잇쥬리울 서포초가 쓴가봐? 왓트 항상 정신을 집중하세요 나 구, 구 카르마 했어요 옛날 사람이라 나 구시, 구 리신은 없어 옛날에 구, 내 루신은 안 해가지고 천사 최초가 쓴 거 묶어 넣고 패야겠다 원디를 탈진들었다고요? 공격적으로 가는거지 빈결 Q 맞으면은 좀 아프겠네요. 아니 카르마를 원해서 카르마 했습니다. 쟤리 카운터가 초가쌤, Q를 못쓴.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뭔 말한거야. 나한테. W가 끈달기. 아 침묵, 평타가 없다고? 오오. 오오, 쟤리 섹시가이. 저 마숨팔 안 돌았는데? 못 맞췄는데? 아 돌렸어요? 근데 이거 왜 안 터졌어? 헛나? 돈 안 터졌는데? 안 터졌는데? 주가였어. 터랑. 터랑. 근데 시토토?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 아. 맞추고. 납쳐. 하. 그럼 터랑 ces. 잠시KON. Thanks,all. I think he's always going 승리할 것입니다 헤헤 나가 나가 여기가 더 큰 힘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더 큰 힘이 되어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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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흠.. 아..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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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날아온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레이신 미드 마드 안박았죠 이럴짜고 으헤헤헤 아까 아 뭐야 없잖아 어디있는거야? 아 아 먹을게 없었네 가자 헉 렌즈맨이야? 어 렌즈맨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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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먹었네 어 왜 어떻게 왜 pasa 네 ital founders 제압 되었습니다 평화는 내면로 배출이 된 것입니다 못먹었네 초가사 좀 하는데? 아 온다 온다 쟤 또 뒤로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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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오니아는 승리할것이네 관심 없나 좋아요 갭했죠? 아이씨 근데 E를 어떻게 써? E를 쓰면서 어떻게 바우스가 이렇게 가? 아이씨 그니까 알트 E 안쓰면 마우스가 여기 쏘면서 여기로 가야잖아 아이씨 맞아주고 아 아 이 새끼가 아 내 이름은 비즈리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리신 탓은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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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가 내가 걸리질 않네 이틀폿 같지가 않네 Leaders 엣이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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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바 뭐야 뭐 한거야? 갑자기? 팡 해서? 안트라 Q 쓰고 저만 걸었으면 저만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만은 처음 쓰는 스킬 캐릭터 하면은 정신없어가지고 저만까지 생각이 안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 아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까는 스킬 피할 거 다 피하면서 들어가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 가주면서 젤이 있는대로 가주면서 빨라주면서 빨라줘. 빨라줘. 가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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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흐흠 흐흠 흠 소맨 흠 흠 금 아 아 시일즈 저만 언제 쓰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쓸 기분 아니에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만 쓸 기분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새끼 다이좋볼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봤어 쌩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다고 오 제자도 없네 오 오 갑자기 내가 백핑을 찍으니까 잘되네 뭐라고 하지 말까 백핑을 찍으니까 잘되네 예 이거 길어질 거에요 더 길어질 거 힘이 잘하니까 마드만 박아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좋아 나쁘진 않았어 아..투박 그래서 핑 찍은거구나 승리할 것입니다 시어가 너무 없다 참 숭고하군 미니냠이 미니냠.. ㄷㄷ ㄹㄹㄹㄹㄹㄹㄹㅇ 코 자 2코 할만해요 아 좋아 자 2코 할만해요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 희망은 가장 강력한 1코 받아먹고 카르버로 다녀야겠다 쑥쑥쑥 함께 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려가 밀면서 가자 ㄷㄷ 히힛 어? 자, 오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혜와 의지, 집중하세요. 그 다음 뭐야? 흐르, 흐르기? 흐르기합니다. 그러게.. 할마리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슈렐리아 친 거 있죠? 와드 막으려다가 실수를 한 거에요. 그런데 애들이 용기를 얻으믄, ㄷㄷ 아 악 어어 어어? 갑자기? 어어? 어어? 탈진? 어? 나쁘지 않고? 어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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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아하 아 미신? 미신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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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단 이 예 드라이 와드, 와드 채우러 갔네 아트 못 컸어요 안타깝게도 이 만트라 2는 한타 때 쓰자 2만 쓰자 그냥 정해놓자 만트라 2를 죽어버렸네 억제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악인이 다녔습니다 억제비가 재생산됩니다 시바 아니 이 새끼 안죽어 어 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립은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희망은 가장 강력한 아군이죠 요청할 곳이 있습니다 자체먹으네 못가 언제 못가 다른 장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막아요? 이게 없는데 그냥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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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내가 잘했으면 이겼어 진짜로 좀 아쉽네 왜냐면 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 아씨 좀 아쉽네요 이런 판이 좀 아쉬워요 내가 좀 했으면 됐을 것 같은 판은 좀 아쉬워 카르마는 근데 손이 좀 빠르긴 빨라야겠다 컴퓨터라고 할 때는 손 그렇게 필요 없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여기 있네 저 왜 늘리냐고요 음 제 맘이죠 아 나 그 아군한테 실도 붙여주는 게 너무 싫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봐봐 사람이 있잖아 이게 우리 편이야 이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아군의 공격 스킬을 여기다 쓰면서 이를 여기다 해줘야 돼서 마우스가 왔다 갔다 커 근데 공격만 하는 스킬만 있는 애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마우스가 마우스가 이렇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손이 답답해 툭님 오셨다고? 툭님 오셨다고? 툭님 오셨다고? 툭님 오셨다고? 툭님 오셨다고? 아 근데 지호가 안 될 거야 아마 지호가 안 될 거야 툭님 오셨다고? 이미 파티했나? 이미 시작해버렸는데? AI인데? 일단 저 화장실만 갔다 올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니고 있습니다 화장실 좀ар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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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 시작을 하셨네. 한번 볼까요? 5분이 지나야 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 보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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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67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셀레스테 아틀레아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소 레이티드 쉐이든잎 10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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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들은 피들은 와드 때문에 좀 하기가 싫죠? 뭐.. 레나트 하나 올려볼까요? 스타일리시하게 흠흠 쟤가 지금 사거리 길어서 싫어 사일라스 근데 사일라스 내꺼 훔쳐가면 안되잖아 내꺼 너무 좋은데? 스웨인도 안되잖아 매우나? 근데 이거 진짜 가져가면 터져요? 얘 이거 가져가면 터지나? 아 그거 아냐? 뚜레쉬 뚜레쉬는 CG가 좋으니까 뚜레쉬는 CG가 좋으니까 레오나 좋은데? 레오나 좋아요 아 찐 찐 케넨 야 이건 탈진 걸기 딱 좋다 탈진 칼 탈진으로 갈까? 탈진 너무 가고 싶은데? 스턴 없고 얘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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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하기 딱 좋은데? 탈진가? 탈진가? 아 잭스도 탈진에 취약하고 케넨도 탈진에 취약하고 사일라스도 취약하고 치약하고 빙결이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나대지? 빙결로 이렇게 나댈까 애들이? 레오나드 빙결해도 돼 사실 노틸도 빙결해도 되겠네? 노틸도 빙결해도 되겠네? 아 탈진에 취약한게 뭐냐면은 근접 일단 진입했는데 탈진 취약 케넨같이 궁극기 성능이 궁극기의 의존도가 높으면 취약 제게 뭐이세요? 궁극기 썼을때 탈진 걸면? 취약 오 이거 히히히 오후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x2 요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이 애들이.. 음.. 그걸 씁니다 밀어내기를 씁니다. 3시 밀어내기를 써요 야아 이거는 뭐 한번 와줘야겠다 쟤는 쯧는 한번 와줘야겠다 들어가주고 미리 들어가주고 슬슬슬슬슬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슬슬 나왔다 들어가지고 어 이거 안때리지? 형태로 안때리지? 왜 안때려 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 잘 할줄안해 할줄알아 찐할줄알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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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 포옹을 잘하네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들어가면 뜯끝 해가지고 땡겨져서 근데 얘가 호응이 좀 좋은데 찐 잘해 뭐해 아 찐이 호응을 미친데 핀 안찍고 들어가는데 아 이거 나왔네 절정의 화살 어 사이러스 되게 잘 먹는다 아 아 아 아 살짝 빠져 못반나 못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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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종도 하잖아 지금 찐이 어 아 아 아 아 아 잘해 찐방 아 이거 탕터트렸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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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력 갈까 근데 이게 좋겠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갔네? 잭스 저기 타드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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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왈드만 박아줘봐 저집 마스터에 저거 박나? 약간 진 집에 가니까 살짝 들려다 가자 저거 박을래? 저거 박을래? 와아 다 됐고 다 됐고 깔끔하게 만들고 미안해요 살짝 내가 맞아주고 맞아주고 다 됐고 이렇게 다 됐고 다 됐고 다 됐고 그냥 다 됐고 다 됐고 다 됐고 다 됐고 히힛 이 용도 먹어 어... 으흫... 내가 키로 많이 먹어 버렸네... 업...읍잭관리를 잘하네 읍잭관리 우리가 이게 바로 가서 합류를 해줬으면 이용 안 뺏겼을지도? 내가 갔으면? 우리가 갔으면? 근데 둘 다 없으면은 미드가 쎄서 스킬 다 빠졌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가자고? 아씨 죽어버렸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쓰읍 이 동네 아니네 이 동네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마방을 가야돼? 아니면 피읍을 줄여야돼? 솔라리... 그니까 솔라리는 가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니까 솔라리는 가는데 키매인가? 당신을 보호하겠어 내 퍼블 파악을 아무리 사운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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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온다 가 이기어? 뭐? 서비힛 두 명이요 히힛 하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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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 죽었네? 찐을 사일러스한테서 못 지켰네? 근데 방금 거는 진을 지키는 거보다는 스킬을 많이 맞추는 게 나았다 그리고 잭스랑 붙었을 때 진이 살고 그때 지켜줘야 되는데 사일이 잘 멀어 찐아 쳐먹었네? 찐이 죽었네? 찐이 죽었네? 찐이 딱 안내를 해 개찐이야 진짜 그니까 이쪽 동네 사람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딱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게 어어 쓰레쉬도 어어 좀 쌀만 잘 컸거든요 미쳤다 빨갛 베론? 펫베론? 한번 좋아해 볼게요 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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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필? 진짜? 포필? 오피킬 오피킬 오 쥐새끼 쥐새끼 살망 아 갑자기 우리 기세 탔어 어어? 찐? 컷인 딱정벌레 보도개하기 아 보도개하기 막지바라 보도개 기절시키고 오 퐁뎅이 슈퍼퐁뎅이 이즈에 야아 깜깜하다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이... 이게 롤이죠 이게 롤이야 이게 롤이야 흠... 흠! 클릭을 잘못했다. 아! 나 이미 샀는데? 어! 아 찜보다 이게 마이가 더 높네? 다 나왔구나. 흠... 고생했다. 흠... 아,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레오나는... 어... 스웨인같이 봉인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두가 힘들어. 흠... 나 그거 어딨지? 결제한 거? 계산서 이건가? 청약처를. 여기 있다. 청철. 아, 좋아. 청철 한번 하고. 아, 내가 그 노틸 그 스킨도 청철 한번 했어요. 왜냐면 할인해서 나왔길래. 청철 한번. 청철 한번. 핵... 그렇죠. 좋다. 깔끔하다. 한번 볼까요? 못 보네? AI는 못 봐요? 아, 방 만들고 부숴야 돼? 안 되는데? 아, 보채은 못 봐요? 내가. 살짝 도망. 살짝 도망하기. 와, 라인미늄은 얘가 짱인데?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 어? 스승이 보고 있습니다. 어? 어어? 어어? 와, 있어도... 달아? 정말 있어도 달아 봐요. 흐읍.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광전사에 군화가 떠는데 이거는... 살 수... 로그인을 해야겠다. 조언을 좀 해드려야겠다. 너는 내가 알아서 바로. 어? 아, 느낌이 있는데? 어, 이거. 아, 이거 너무 좋다. 어, E 좋고. 궁극기 타이밍. 아, 궁중에서 좋네, 궁중에서. 아, 얘가 궁 한방만 있으면 나 이렇게 파고 싶은데 궁이 너무... 결정력. 응. 결정력. 궁답지가 않아. 아, 궁극기 타이밍. 어, 타워. 어, DPS. 타워 파깃. DPS.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느낌있고. 저 느낌있고. 어? 빨빨리 끝내 빨빨리 뭐라는거? 도수로 와서 빨빨리 끝내 허허허헣 옆에 가지에 있는거 봤어요 아까? 거 너무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사서적 그 일러스트같은데? 정치 시사서적 어 이거 왼쪽에 있는거 지금 여러분들 저 서적 발견함은 완전 센누래가지구 어 알리스타 느낌있는데? 어어? 오콩후끼? 어? 미쳤고 어어 미쳤고 미쳤고 여기네 밥이 있네 건물칠 때도 W 누르면 튕겨요 시비르가 왜 이렇게 튕기는거야? 내가 일단 그걸 모르겠네 시간 정해서 튕기는거야? 시간동안? 시간동안? 오오오오오오 애들이 안온다 어어? 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느낌? 판단역 판단역 시점 밑에 시점 어 틀었네? 도와줘 살았으면 도와줘 어어 판단역 펑 살고 아 판단역 유혹 유혹 아 뒤도 돌아보여 원래 여기서 뒤를 돌아가지고 킬 먹으려고 뒤돌다가 같이 죽는 경우였거든 판단역 좋아 아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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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닿는 거리 트런들은 원거리에 뭐 자기를 헤알 수 있는 스킬이 없다는거 알고 오케 어 어 긁어주면서 살려주면서 딜을 넣는게 살려주는 길이에요 사실 오케 알리스타에 어 W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괴롭히고 괴롭히고 아 문도가 오는데 문도의 시카를 한 번에 피해주면서 아 맞아주면서 피해주면서 맞아주는 맞아줘도 될 때는 맞아줘도 되고 자 맞아주면서 나한테 유혹을 하게끔 해서 어 아군이 진입할 수 있게 미끼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거죠 방금꺼는 맞는게 더 나았죠 맞는게 자 때리고 느리게 해줘야 상대방이 아 아 물까말까 판단이 연산이 시작되면서 피지컬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 좋아요 여기서 하고 어 이쪽으로 밀고 밀고 어 느낌있어요 아 이쪽으로 하고 어어 안죽어 안죽어 계속 계속 유혹하는데 안죽어 어어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어 넘겨버리고 어어 어느덧 피가 피가 이렇게 됐어 어 어 일부러 맞아버리기 일부러 맞아버리기 어 맞아버리기 어 띵 어 띵 어 충분히 산다는 판단하에 교체하지 않아주면서 죽을거 같은데 지켜주면서 어 지켜주면서 옆으로 긁어주면서 어 이 각을 계속 보고있죠 이 각을 보고있는데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한번 긁어주면서 또 한번 긁어주면서 또 해주면서 이제 아 아 변명타임 변명탐 아..아..아..아.. 이거 와드 하나 바꿔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아..변명하고..변명 할건하고 어어..어..어.. 광전사의 군화.. 가고.. 크라켄..어.. 아..미니언에 써줘요? 어..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몰라요..까봐야 압니다.. 50대 50이에요.. 어어..아이템을 잔뜩 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플렉스.. 자..어어.. 끌어당기기.. 아..안하고 샥 도망가니까.. 긁어버리..어어.. W할때 긁어버리기..어우 저거.. 나 파이크할때 해야겠다.. W할때 긁어버리기.. CP죠.. W가 판단이 이게.. 판정이 안좋거든요.. 알리스타가.. 항상 거의 웬만한거 후순이야.. 그렇기 때문에 W를.. 밀어버리면서 씹어버리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를 먹으면서 내..내건 적용시키면서.. 어어..안으로 들어가네요.. 알리스타 들어가주면서.. 바로 호응해주면서.. 시비를 톡톡톡 치면서.. 알리스타는 사망하지 않고.. 어.. 밀어주면서.. 부퉁을 따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어어어어.. 호응을 하나요? 어어.. 타워를 다시.. 밀러가나요? 어.. 미니언을 먹어주면서.. 한번 긁어주면서.. 긁어주듯.. 맨 뒤에서 안정감있게.. 어.. 내가 살아만 있어도..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뒤로 빠져주는 모습.. 아주 좋아요.. 긁어주고 긁어주고.. 자 마지막.. 핵 때리면서.. 게임.. 이대로.. 마무리.. 됩니다.. 아.. 좋아요.. 이럴때는 원딜이 딜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뒤에만 있습니다.. 아주 판단이 아주 좋아요.. 음.. 깔끔했구요.. 아아.. 궁이 없어 근데.. 아.. 궁이.. 얼마.. 경험치 얼마 주나 봅시다.. 경험치 얼마나 주나.. 보짜은 그렇게 많이 안줄텐데.. 아닌가? 아.. 아.. 일단.. 말을 걸게요.. 어.. 형.. 들어오샘.. 아..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음? 어.. 희철군이 왔네? 어.. 희철군.. 계급이 많이 올랐네요.. 음.. 현민씨.. 계급이 많이 올랐네요.. 다 2.. 풀 4.. 기어리형 빼고는 좀 비슷하네.. 나머지.. 4명이.. 나 포함해서.. 희철아.. 희철군.. 저 요즘 다시 합니다.. 저.. 메소.. 좋습니다.. 희철군.. 희.. 욕은 하지마시고.. 개인 방송.. 도.. 엄연히.. 방송입니다.. 희철군.. 음.. 톤앤매너.. 지켜주시고.. 방송심리 규정.. 준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할까요? 하하하하하하 개시말.. 하하.. 하.. 희철군.. 방금.. 기안 같았어요.. 자.. 이렇게.. 충고.. 해주고.. 저는.. 인생은 마라톤.. 쉬엄쉬엄.. 주위도 둘러보고..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음.. 흠.. 자.. 어디로? 음.. 초대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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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뭐가.. 혹싯.. 혹싯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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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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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즘.. 푹 빠졌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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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팀이.. 준수해 주시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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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치는 거 아니에요.. 흠.. 방송 좀 준수해 주시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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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갔을 때.. 흠..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듯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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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산 구경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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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라고?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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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씨도 부딪히 제가 채득한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이에요 아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현민씨 현민씨랑 각선미 선미씨 아 선미씨가 아니고 뭐야 희철씨 뭐야 갔잖아 안녕 다음에 또에요 아 요걸로 오셨다 현민씨 현민씨 왜 이리로 갔어 현민씨 저기서 벗어나려고 했나요 쌀이 끓어야 밥이 돼요 다 되어있어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 형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할까요 네 여기 희철군입니다 희철군이고 이쪽은 기어리형 특채 19기 자 그러면은 현민씨도 부를까요 현민씨 부를까요 현민씨 현민씨랑 양양양양님 아 근데 너무 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버거울텐데 상대방이 너무 세서 저는 괜찮은데 기어리형이 좀 따라올 수 있을지 그 호흡 이 스피드 이오스도 이렇게 높은 티어에서 하면은 스피드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님도 안 괜찮은 뭔 소리야 희철군 당당해지세요 당신 잘합니다 희철군 누구 중에 83 중에 희철군 잘함 근데 내가 더 잘하는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럭키박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 이거 안해놨는데 톡이나, 톡이나 봐봐 욕 써놨으면 한번 썼어요? 하하하하하하 럭키박스 럭키박스 여기도 꿈을 추가를 안했어요 새로 나온 그걸 알려줘야 돼 저분은 누구시지? 양양양양 흐흐흐흐흐흐흐 음 음 희오스 점프로 선생님이세요 희철군 희오스 점프로 누구신데? 오덕님 오? 1불이 잠깐 올라왔었어 길게 오.. 길게는 하지 않으심 아 이거 왜 맛있지? 아 호두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희철군 블리자드 캐릭터들이 충출동하는 환상의 게임이 있습니다 희철군 희철군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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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희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비빔밥 오셨다 고고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지금 기열이 형이 처음 하기 때문에 속도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아셨어요? 고 희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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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바꾸지? 원질 자랭 자랭할 수 있지 않나? 기열이 형 자랭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뭐야? 어 5인 랭크야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안 돼 안 돼 기열이 형 일반만됨 희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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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소리가 좀 큰데? 희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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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편해 미스포츠로 아우 이거 형 왜 깜짝 놀라면 안됩니다잉 네? 한명이 나갔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면 안됩니다잉 저 서포터 지금 원딜 정글 서포트 나감 미드 미드 탑 남음 희철군 미드하세요 킥철군은 원딜하고 사실 안어울려요 응? 그것이 진짜 공포다 이렇게 채팅창이 그게 됐네 아 나 왜 이렇게 롤만 하면 배고프냐 어 이거 이거 잠깐 잠깐 해놓을게요 그것 좀 해주세요 그 구독 소리가 컴퓨터 소리가 조금 들려요. 마이크로 빨리 들어오나? 아니 아니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이거 음악 크게 나오면 큰데? 크진 않아요. 신경 쓰지 마. 아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냥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릴거에요. 인지하시라고. 또 그 저한테 안들리게 뭐 틀어야될수도 있으니까. 인지하시라고. 아니 아니 같이하면 5인 저기하면 몰래 껴. 저도 껴요 사실. 그래서 껴쓰. 물린다고 그러더라. 저 안내면. 야 여기 화려하네. 여기는 여기는. 그니까 사실 좀. 여기는 사실 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음. 와 화려하네. 소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화려합니다.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보신갈거다. 준비 됐어요? 제 플레이 흡수할 생각? 준비. 제 플레이 보고.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흡수해야지. 최대한. 아니야 아니야. 서포터는 난 좀 못하겠어. 그니까 이제. 기회. 기회가 한정적이니까. 아니야 서포터는 안할거야. 흡수. 오래된 상처의 고통은. 좋은 깨우침이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부작용. 히치. 흠하는 그대 모습이. 히치. 왼쪽. 희철군 취향이에요 존중하세요 저기 파이크 있으니까 조심 파이크 있을수도 있다 있을수도 있다 근데 없을수도 있고 이동중에 죄송합니다 파이크 땡기는 애 있거든요 해적 얘 얘가 파이크에요 얘 땡기니까 조심하세요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왜 안먹을지 베트남 땡겨 죽겠는데 오우씨 죽었어? 야 근데 얘는 시작부터 이게 세냐? 그 땡기는게 다 맞으면은 얘가 칼날비라서 처음 세타를 되게 빠르게 때려 기? 심리전! 알았다고 말해봅시다 히힛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 힘든가 봐 힘든가 봐 아 아파 아파 아파잉 바텀이 희망인데 삐뽀 온다 삐뽀 아 씨밭 호응할걸 하나는 못 맞추네 아 뭐야 씨바 조졌네 아 근데 그걸 못 맞췄어 어어? 어어? 게이드 아 좋아 아 까마귀를 한동안 안아가지고 그래 이건 뭐야 여기서 집에가 누구요? 쟤? 내 와드에서 집에가 왜 와드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아 그래 다 보이는거 아니야? 그 그 빨간색 와드만 보여요 빨간색 와드는 지속시간이 없고 그건 지속시간이 있고 나 되게 못 맞추네 아 친구 아 아 아 아 이거 뒤로 와서 그냥 한번 끝이네 상위를 닮았으니깐 오케 라인으로 나가면 안되네 헤헤헤헤헤 좀 많이 배우고 있죠? 야 근데 쟤가 너무 쎄나 아 그니까 땡겨지면은 일방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주면 안돼 쫓아내요 그리고 내가 좀 못 땡기긴함 나가면 안되겠는데 와드 저기 파이크가 우웅 땡기잖아요 그 충전하는 동안에는 못 땡겨요 어 그니까 좀 땡기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웅 할 때 딱 이제 예측을 해서 피해야돼 저 미니언 뒤에 숨을려고 하는데 아예 뒤로 와가지고 리신이 근처에 있네 왜이렇게 왜이렇게 와... 아 벌써? 오 잡았어 집에 가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먹고 가세요 어 좋아 아쿠샨 조심조심 파이크 조심 여기가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일단 여기가고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춘 유아 유아 쿨 왜 쓰냐고? 나 죽을 것 같아서 야 아 이렇게 뭔데? 난 그 암흑을 품고 흐흐흐흐 어우 흐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앙 근데 잘하는데? 어어? 방심하지 마세요 어 집가셋 집가셋 좋다 빙하? 빙하 사면 좋죠 근데 안사도 좋죠 파크 너무 많이 먹었다 아 나 너무 아파 아 아 하하하하 근데 이것도 잘한거야 도망갔잖아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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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안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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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지 용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싸워주면 아 탑이 이겼구나 아 다시 쓰이는 법이지 야 근데 원래 실력은 상대적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 나를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지지 아 여기 아 여기 못한다고 갈구는 방 아닙니다 딴 데 가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아 아 나 호방하기가 딱 지웠죠? 잠깐만 시바 파이크와서 파이크 파이크 뒤에 아멘 까지 아 아 아 아 Profit 파이크 마 아 아 우리 히도 잘 안들어 또 와 뽀삐 감 뽀삐 감 오 야씨 씨바 어? 살았는데 우리? 빠져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형 쭉 빠져 히힛 좋아 그리고 아니 우리 잘한 게 우리가 어그로 끌면서 그 위에 위에서 킬라옴 그니까 형 이게 하면서 배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 무빙이나 이런 것들 나! 나 지금 옆에 하는 거 보이잖아요 아까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형만 잘하면 되니까 잘 보세요 에? 에 그럴 수 있어 처음엔 그럴 수 있어 사이크 칩 가고 어우 치아 치아 싸우면 진짜 확 터져 아래 쭉쭉 밀죠 아래 쭉쭉 밀어 아래 쭉쭉 밀어 우리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도움이 안 돼 그냥 이거 미는 게 제일 좋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엘씨 저기 갔을 때 허겁지겁 먹어 허겁지겁 먹어 귀찮은 아이 히철군 とか 파이크 온다 집군 파이크있다 집게 집게집게 집게 집게 집가 집게 형 집게 파이크 온다 파이크 온다 온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온다 온다 집가라니까 뭐해 어 여기 포탑이 없네 아 몰라 난 일단 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와 이걸 또 맞추냐 어쩔수 없어 야 저걸 맞추냐 여기 잘해 잘해 쟤 좀 잘해 내가 보니까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오우 으아아아 으아악 오우 오우 헐 되게 못맞추네 헐 되게 못맞추네 뭐야 쟤 헐 되게 잘 맞추네 아 나 갈렸어 이대로 가야되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려고 그런데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왜 간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애들이 잘하네 음 인정 뭐가야되지 흐흥 흠 인정 이러면 진거야? 아뇨 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뽀삐가 한 3인분하고 저 뭐야 누구야 아트록스가 3인분하고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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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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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미신의 딜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와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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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 조심해 조심해 오오오 와와와와와 자 뽀삐 뽀삐 쪼금 뽀삐 쪼금 분발하세요 2인분이에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6인분을 해야되는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하하하 와와와와 흫 plan 훠흐 근데 내가 없었으면 타워 없어졌어 내가 없었으면 타워 없어졌어 와~~ 아 근데 타워를 지키는게 나 그 애쉬가 4킬입니다 형 아나바다 있는거 아껴서 쓰세요 새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다섯 순은 남았고 희망을 열을 수 없어 있는데 좋았어 그래 그래 어 두명씩 밖에 안죽었네 지고있을때 나눠서 하면은 좋은거에요 왜 안누거 와아 저렇게 됐어 새거 됐어 새거 아나바다 아 나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든 아 어떻게 해 거기있지마 거기있지마 아 거기있지마 거기있지마 아 이게 우리편이 오는게 아니구나 거기있지마 거기있지마 아 근데 버려야 죽으면서 어떻게 해 못지켜준단 말이야 우리편인줄 알았어 나는 나는 알고 있었는데 못봤어 시야가 좁아서 근데 쟤는 어떻게 우리 뒤로 들어오냐 뭐야 쟤는 뭐 할 줄은 나아는 멍청이들이라 고마워해야 되게 어필하네 쟤 응? 재간둥이라고 되게 어필해 내 집 속에서도 목숨을 앗아가곤하지 눈 감고 있을 때 조심하라 뭐 스팸 뭐야 뭐앗이 아아아 나누리거 아누리거 하아 하아 흥사 야 쟤 하나 잡는데 4시 붙었어? 응 싸운다 싸운다 어 뭐야 에? 그거 그 컨트롤 E 누르면은 그 감정표현 돼요 음 안싸웠으면 좋겠는데 음 나 감정표현 해가지고 안싸웠으면 좋겠는데 뭐 더 깨우칠수록 더 많은 비밀이 있음을 발표시오 이미 예상하고인을 믿으며 아무 문제도 안하 뭘 해야되지 않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리는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좀 우는데 에슈랑 좀 그렇죠 좀 가봐야되는데 안 먹네 됐다 됐다 응 와드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번에 훅 잡혀가지고 중단관리 상황만 잘 파악하면 승리는 따라오는다 나사스 어떡하지? 아트락스가 막아? 아 다시 돌아가라고? 아 다시 돌아가라고? 뒤에 있었네요 뒤에 있었어요 매서운 녀석이 멕쩡 어느새 스스로도 악마가 되고 말지 역사는 피생명의 필요에 다시 걸려? 허허 우리 거 지우지 말지? 왜? 어? 어? 지킴 지킴 뭐라도 읽을 줄 안다는 말이야 오오 아 씹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얄미운 쟁이들이 많다 얄미운 쟁이들이 많아 얘 얄미운 쟁이 얘 얄미운 쟁이 얘 얄미운 쟁이 얘는 좀 약간 얘가 좀 약간 호방한 애고 나머지는 좀 얄미운 쟁이들이 좀 있지 똥 지금 너무 밀렸는데? 어휴 야 골라 이제 형 형 이제 옵니다 자 배달시켰으니까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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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아 저... 궁 켰는데 못보셨어요? 혹시? 저 방금 궁 켰는데? 아... 못봤어? 궁... 방금... 켜진건데? 아니... 왜 못보셨지? 켜졌는데... 안좋은데? 벗은건가? 저거... 저거... 작별인사처럼 말하지마. 야 희철이 갔나 보다 우린 혈맹이야 그럼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화장하고 다녀? 화장.. 이따 지워 그.. 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질 때까지 이기면 계속 지면 그만입니다 아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자 집중해주세요 아 스윈 형 아까 라인전 어땠어요 느낌이 그 초보가 봤을 때 그쵸 진짜 잘하는 서포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하는 서포터는 자꾸 눈에 걸려 플레이가 눈에 보이는 거야 못하는 게 좀 아시겠어요 이제 아 나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 거 할게 진짜 잘하는 거 어? 아 나 진짜 잘하는 거 세트 세트 세트해야겠다 어 왜 세트가 없지? 세트 라인전만 이긴다는 아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세트 세트 잠깐만 나 세트 아 나 없네 이거? 아 씨 딴 거 나 이게 특성이 없어 특성이 없어 특성이 없어 네? 알리스타? 네에에 느낌 알잖아요 야 근데 저쪽에서 좀 잘하면은 그냥 밀리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봤잖아요 저번에 하는거 저 그쵸? 근데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많이 봐둬야 돼요 아셨어요? 야 근데 너 좀 많이 죽은 거 아니야? 이 전판에? 서포터는 원래 많이 죽어요 대신 죽어야 돼서 응 대신 죽어야 돼서 아니 대신 죽어야 돼서 아니 대신 죽어야 돼서 아니 나 대신 아니 아니 대신 아니 피델스티 오케이 피델스티 피델스티 쉐어라피 야 어제 나 그 할 때 너가 서포터 대신 죽어야 된다고 원딜 지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예에에에 잘 뭐 어떻게 배웠어요? 어 근데 좀 지켜줘 지켜줬어요 다 지.. 다 지켜준다고 살면 예 이 게임 데스가 왜 나와요? 데스가 왜 나오겠어? 아까 나는 모르겠다 집에 간다고 해 근데 그거 아니 그거를 제가 집에 안 가잖아요? 두 명 죽어요 진짜로 그거는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진짜 그 핑계대신 게 아니고 거기는 진짜 내가 가야 됐어 아니 내가 아니 그 귀지에 가스부륵 내가 켜놓은 거야 내가 깜빡 잊어가지고 아니 빨리 귀한 도로 가세요 근데 왜 이렇게 귀한 도로 가라고 알려줬는데 집 가서 내 정신 좀 봐 다시 뒤로 삐는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내 정신 좀 봐 내가 가느라 이게 형을 좀 약간 그 가라고만 하고 디테일하게 아 그걸 못 해줬네 음 음 그니까 상대방이요? 어 아니 막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할 거거든요? 세라핀이에요 상대가 그래서 좀 핵구통 당할 텐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뭐야? 뭐라고.. 뭐라고 하셨지? 타워 끼고 반반하는 거 엄청 잘한다고요? 뭐지? 아니 저는 뭐 다 잘하지 못하는 건 없지 형 이거 먹는 거 도와줘야 되지 않아? 네 저 좀 갔다 올게요 이게 고급 플레이라 뭐 집에 왜 갔어? 지금 여기 지금 와드를 박았잖아요 어 렌즈로 바꿔오는 거예요 렌즈는 이제 지우는 건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부터 형은 제가 조종합니다 근데 이거 안 도와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여구도 날 막지 못해 어 여기 봤어요? 시바나가 봤어요 이런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 와드도 쓰고 우린 지우는 것도 쓰고 좋죠? 이미 들켰기 때문에 바로 가죠 바로 밀죠 어? 먹어버렸네? 아이씨 이거 느려 아아 이거 느려서 못 먹고 있어 형 형 미스포츠라드라 이거 하면은 와 하나도 못 먹었어 아냐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형 하나 나 지금 열받았어 형 왜 아 아 뭐 배 안고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하 안고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좋아요 그렇께 그렇께 좋다 좋다 아 아 아 아 형형형형 위에서 와 저기서 아따 잠깐만 나 이거 W W 아니 아니 W를 아까 스웨인용으로 바꿔놔서 방금 대신 죽은거 봤죠 아냐 이거는 위에서 그냥 오는거 제가 전멸로 뺐잖아요 그럼 형이 노래졌어요 응? 그니까 내가 딜을 받아줬기 때문에 딜을 하는 동안은 이제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12개 뭐 나쁘지 않네 저 지우고 지우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근데 쟤 바르스도 CS 그렇게 못먹냐 형 마너 없다 마너 없다 집에 갔다 올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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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벌고 가야돼 아 이게 미스포츈하다 이거하니까 좀 느려가지고 사이밍이건 모르겠네 키를 누가 먹었어 좋아 이런거 좋았어요 근데 마너가 없어가지고 집 갔다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갔다오시죠 안왔어 안왔어 갔다오시죠 갔다오시죠 네 형님 갔다오시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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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그 여기 지금 개콘 도뿐 도뿐 좀 와야돼 개콘 KBS 공개월 아니고 그 꽁트 안하셔도 되니까 갔다오시죠 아니 아냐 아냐 지금 괜찮아 아니 갔다오시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지금 뭐 말이 있어 아니 공개월 아니에요 KBS 공개월 아니고 별관 아니에요 아니 피지캐지 뭐 아니 갔다오시죠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아니 미니언 많으니까 갔다오시죠 하하하하 아니 진짜 꽁트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니 갓지 않은 사람이 고통 아니 나는 괜찮은데 다른 라인이 고통 받는다고 갔다오시죠 에 갔다오세요 아아이 아 갔다오세요 갔다오세요 아니 집 오래걸리나 아니 갔다오 올 때쯤 되면 돼요 갔다오시죠 아 돈 벌어야되는데 아니 갔다오세요 한번 꽁 찍고 내가 두 개 먹으니까 갔다오시죠 여기서부터 사면 되나 내가 길을 알아 아 너무 쟤 못가게 함, 못가게 함 못가게 함, 오세 오세 오세! 지금 원딜 즉감 아이 씨 바 전멸 교환? 나는 좋지 저 우리에요 우리, 우리 친구 좋았다 좋았다 싸워 싸웠어 오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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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위에 내려오는 그 분이 아까도 잘했어요 자, 보여주고 요, 요 따라오는 그 분이 다 따라오는데? 응? 어, 싸웠어 싸웠어 짠 짠 오케이 들기오이드, 들기오이드 와드? 아 들기오이드 섬미 섬미, 각섬미야 같은, 쓰지마 어엇 아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ская 컴퀴! 좋아 내가 의리가 있네 갔대? 나 지금 열받았어 가자 가자 집 집 집 이거 밀고 집 집 집 우리 마나 없는데?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어차피 밀어줌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아뇨아뇨 거기 안보여요 형 혼자 그거야 아 가버렸네 아 가랄.. 가랄 땐 안가고? 이거 못사는데? 제가 좀 많이 챙겼으니까 제가 많이 챙겼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제가 많이 챙겼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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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이애나가 어 빛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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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빽 쭉 빽 야 이거 뭐 다 쓰네 여기다가 한명한테 야아 아 애플총 있다 쓸걸 어 뭐야 어 뭐야 다이애나왔네 야 이러면 미드 자자 다 줘야되냐 네 미드 가주세요 미드 네 미드 많이 보고 배우시죠 지금 보고 배우세요 보고 배우면 뭐 남주는거 아니니까 예예예 그 치워주시고 아 거기 가지마세요 거기 가지마세요 거기 가지마세요 거기 위험해 위험해 어?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이러지마 이러지마루요 내가 길을 알아 아 나 돈 많은데 가자 가자 갈게 아 피들 이거 분명히 이거 할텐데 시바나 시바나 좋아 가자 가자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어디가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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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해 아 집갔다가 정 돈 돈 챙겨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길을 알아 아 나 들어가라는 얘긴 줄 알았어 들어가라는 얘기 뭐 좋은거 있나 음 뭐 이런거 음 이런거 있네 음 이런거 나 지금 열받았어 미드가라고요 이제 쭉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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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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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거 미쳤고 와우 와우 여기나 지켜야겠다 괜히 갔네 와우 오 오 오 nie 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거기서 나왔어요 자 갈게요 없네 우리 이제 미드로 가 미드로 형 집 이제 바뀌어 바뀌어 헤르메스가 안되네 빨리 가기 아니 미드로 미드로 이게 타워가 첫번째 타워가 부서지잖아요 형 첫번째 타워가 부서지잖아요 그럼 미드로 가는거에요 전장에 지불자 라잉이 시원해 이거 쟤 잡으러 간거야? 안 돼! 안 돼! 아, 세라핀이 쉴드 줘서? W를 하기, 하지 말고, 꿈을 할 걸 그랬나? 궁을 쓰고 나서 스킬 쎄야 잡았어 그런 걸 좀 나중에 알아봅시다 W를 어차피 궁로를 빼긴 했어야 됐네 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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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순간이동 맴만 어떻게 하면 어 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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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게 그 가능한게 피들이 궁을 썼을 때 궁을 썼을 때 합류를 못해주게 했던 어떤 그 역할이 또 나쁘지 않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다는게 또 알고있다시피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게 어 보이다시피 지가하고 지가 설명하는데 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방 아닙니다 여기 스트리머 그 칭찬하는 방입니다 여기는 아 따라다녀야지 나 이제 너 따라다닌다 아니 미드로 갔어 미드 미드로 가라고? 어 위에 있는데? 내가 있는데? 세라핀 그거 타워 근처에서 받아먹어서 도착하자 안되네 아 W 아낄라고 했지 흠흠 어 좋아 꽁꽁꽁꽁 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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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면 계속하는데 아 짧아 아 짧아 아 아 씨 아 씨 씨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 요거는 뭐 에이 에이디라고 해야되나 에이핀가 에이핀 에이핀 면은 저 방어 방어 올리는거 요거 요거 하나하고 밑가엘 밑가엘 하나 해줘야겠다 밑가엘 음 요거 하나해주면 좋죠 밑가엘 쓸수만 있다면 쓸수만 있다면 해주면 좋아요 ㅋㅋ 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 오케이 자 파이팅 하면서 해봅시다 에 지금 삼용이고 하니까 아직 유리하니까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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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힛 히힛 힛 힛 힛 힛 힛 힛 캐릭터 약간 벰파이어 벰싸는것 같애 벰파이어 벰파이어와의 인터뷰 브래드 피트 벰파이어와의 인터뷰 흠 따라가 따라가 3인공 3인공 이건 이겨야죠 3인공이니까 이겨야죠 3인공 이건 알리스타가 그 설계를 한게 좀 먹혔고 음 대자의 네임 대자의 네임은 좀 아닌 것 같고 미카엘의 축복을 하나 해서 악원을 지켜주는게 음 흑 시바나는 뭐 원래 아파요 아프게 설계돼 있어요 아픈거 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만 아파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아니 몰라 몰라 먹어도 몰라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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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우 치우는거 좋다 치우는거 좋다 어깨 ㅇㅇ 와아 아이씨 오우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와아 미카엘의 축복 바로 여기서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1번에다야겠다 축복 1번에다 아아 크워버리고 바로 이렇게 축 뭐 피덜서탈 빅토르가 없습니다 빅토르가 없기때문에 빅토르가 없습니다 빅토르가 없기때문에 서비스틱 빅토르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요 근데 하지만 형이 지나가면 형을 물어요 제가 잠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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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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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위로 위로 나 따라 나 따라 바로바로 어 나다 나 띄어 내가 띄어냄 내가 띄어냄 괜찮아 여기서 자 건너가 건너가 야 내가 띄어냄 내가 띄어냄 시발 야 이쁘바 한 번 잘 써둬 잘 보셨어요? 공 먼저 써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잘 써 집에 지금 지금 집에 지금 돌아왔대요 여기까지 하죠 뭐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맞아? 친구야 나 진짜 많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 아 희철곤 아 너 가냐? 할 사람이 있었구나 잘 갈게 희철곤 안녕 자 그 형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재밌었어요 형 많이 배웠어요? 오늘 뭐 배웠는지만 간략하게 브리핑 한 번 해보세요 일단 일단 난 그걸 배웠어 네 서포트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1번? 어 서포트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서포트는 바쁠 수 있다 바쁠 수 있다 1번 어 그렇기 때문에 응 바쁘면 뭔가 그 어제 너가 얘기한 거랑 좀 달라 음 내가 서포트를 계속 따라다녔어 아 아 서포트 왜 따라다녀 원딜은 서포트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서포트이 원딜 따라다니는 거에요 바빠 우리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트이 그 미드에 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계속 받아먹고 안전 내가 안 물릴 것 같은 자리에서 라인을 계속 받아먹고 서포트은 시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정글러랑 그래서 미드에 좀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형이 좀 안전한 위치를 적당히 파악해서 어디까지만 나가야겠다 어디까지만 나가야겠다 시야가 밝혀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니까 여기까지 나가야겠다 요렇게 그걸 판단해서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형이 라인을 안 먹으면 에?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도제 시스템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견눈질로 요렇게 배우는 거죠 이거를 뭐 하나하나 자 1mm 1mm 1mm만큼 앞으로 가세요 아니 2mm만큼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리듬을 타면서 같이 흐름을 맞춰주면서 판단을 본인이 좀 가져가주는 연습을 하는 거에요 이게 가져가주는 연습 아시겠어요? 야 그걸 다 하면 누가 저기랑 하냐 그러니까 이 이 템포 빠른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죠 아 이 정도가 쓰면 죽는구나 아 좀 뒤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본인이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서포트를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 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미디어에서 경험치를 받아먹어야 되는데 중반부터는 시야가 밝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야가 많이 깜깜해 그러면 우리 타워 근처에서만 받아먹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응 시무룩하지 마시고 시무룩하지 마시고 시무룩하지 마시고 아니 안 시무룩해 내가 안전한 곳에 내가 왜 시무룩해 너가 시무룩한 거 아니야? 응 이래서 시무룩한 거 그러니까 미드라인에서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타워 근처에서 내가 안 죽을 거 같은 데서 받아먹으라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봇에 있다가 타워 하나 밀면 미드로 가라는 얘기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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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드는 어디가 있어? 미드는 아래로 가죠 형제리로 가죠 왜? 어 미드가 원래 미드 서포트 중앙에 있으면서 다른 데 지원해주기도 좋고 미드를 빨리빨리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포트이 사이드라인으로 가면은 그 경로가 길어져가지고 지원해주기도 힘들고 지켜주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미드가 지켜주기도 쉽고 푸시하기도 좋고 하니까 아 미드가 텔 들고 있어서 그걸로 갈 수 있다고? 원딜은 텔을 안 들고 있으니까 제일 빠르는 미드 라인으로 가는 거에요? 그쵸 아 그래서 계속 미드에서 밀어주는 거에요 원딜은 라인 지운다고 생각해요 지우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우개 그니까 서포터를 막 따라다기면 안 돼 하다가 싸움이 날 거 같으면 그때 가는거죠 이게 다 눈치에요 눈치 눈치로 근데 이제 저같이 높은 티어에서 싸우면은 템포가 되게 빠르잖아요 히어스도 되게 빠르잖아요 높은 티어에서 싸우면 막 우두 가고 뭐 가고 템포 캠프 가고 계속 쉬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스피드를 따라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여기가 지금 방금 높은 티어였어 되게 높은 티어였어요 그니까 저같이 되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높은 티어였냐고 높은 티어였죠 저 같이 한 사람들이 다 티어가 높아? 지금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아까 그 빅토리 있죠? 응 다이아2 어 그리고 아까 어 현민씨 같은 경우는 마스터였나? 어 진짜? 아 플래티넘인가? 아무튼 뭐 그래 그랬고 정 희철이는? 어 박정석의 각선민님이 이제 희철군인데 희철군이 플래티넘 4 음 음 요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킬을 잘 맞추잖아요 일단 그쵸? 아까 A씨가 잘하더라 응 그니까 잘해요 그니까 잘하니까 이 템포가 있어요 그들만에 그거를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갑자기 막 히오스도 막 어? 다이아들 있는데서 이렇게 가면은 힘드니까 그리고 그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뭐죠? 그 여기는 엄중한 협곡의 세계입니다 그 꽁트 하려고 하면 저 앞으로 진노합니다 아니 꽁트 하는게 아니라 돈 벌고 가야지 아니 그 피가 없으니까 피 없는 상태 아니 만화가 없으니까 만화 없는 상태 비스켓이 있어서 비스켓 비스켓 먹어봤자 스킬 한번 쓰면 없어지니까 그 물약도 있고 비스켓도 있었어 엄중하고 신성한 이 경기장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꽁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개그콘서트 KBS 별관 공개오리 아닙니다 공개오리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저는 꽁트 하고 싶다 그 앞에서 아니 집에 가봐야 못 산다니까 앞에서 그 꽁트 하기 전에 관객들 그 풀어주는 거 있죠 그거 해주고 하세요 꽁트 하고 싶으면 아니 캐릭터가 좀 저거 저거는 함부로 싸울 때 뭔가 약간 원딜은 뭐 없다 애쉬같이 막 옆구리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이렇게 막 멀리 쏘는 거 아니면은 저거 수동적이죠 뭔가 원딜은 막 레이너 하듯이 하시면 돼요 레이너 하듯이 진짜 한방이야 진짜 한방이야 진짜 한방이야 진짜 한방 물리면 죽어 시작부터 물리면 죽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랬대? 히오스랑 똑같아요 포지셔닝 처음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물리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 진짜 눈 깜짝할수록 죽어버려 내가 뭐 할 틈도 없이 그러면 그거는 컨트롤이 나쁜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 위치가 안 좋은 거죠 중후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편도 막 되게 바쁜데 나는 할 게 없어 왜냐면 어디 가면은 그냥 물리면 죽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들 집에 와 아 그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거는 물어보세요 나 뭐해 나 뭐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 뭐해 그래 그래요 할 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미드 먹다가 어? 그 미니언도 안 오고 뭐하지?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 뭐해 거기 거기 계세요 혹은 일로 오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야 나 진짜 약간 좀 서러운 게 내가 지금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너 막 되게 잘하는 거 같지 않거든? 어 몇 번 해보니까? 왜냐면 지금 다른 애들하고도 해봤거든 막 승우아빠랑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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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소주랑 다른 애들하고 많이 해봤는데 잘하시지 그분들 다 잘하시지 걔네 걔네 할 때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너는 그게 막 되게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었어 아만보 아세요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니 몰라도 보이는 건 있어 눈이 있으니까요 보긴 다 보죠 음 근데 거기서 아만보가 또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어렴풋이 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의 그 보이지 않은 그 출수와 이게 있는데 합이 있는데 여기서 어 이 사람이 이걸 틀어가지고 리듬감 있게 이거를 헛무빙을 시켜가지고 물게 했네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데미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거랑 다른 거라서 이런 어떤 압박 무빙으로써의 압박 넣었다가 뺏는데 상대방의 스킬이 살짝 빗나간다? 여기서부터 상대방의 리듬이 엉클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런 것들 아니 내가 모르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뭔.. 막 뭔 소리 이 사람 뭘 막 그니까 이게 태도가 잘못된 거야 그니까 배우려는 생각이 없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배울 수가 없지 아니야 아니야 난 시청자들한테도 다 배워 그니까 일단 말을 말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100% 다 듣고 나중에 생각해서 빼야지 처음부터 가려가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다 들으려고 해 다 들으려고 하세요 다 들으려고 그니까 일단 제 말을 안 안 믿으니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르잖아 지금 정보를 일단 다 받아들이시고 고래처럼 다 받아들이시고 수염으로 내보내세요 이제 필요 없는 걸 그때 내보내는 거예요 들을 때는 다 드세요 일단 아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습관을 잘 들여야지 네 나중에 그 습관이 스킬 찍는 거나 이런 게 이게 약간 자기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잘 배워야지 그게 이제 나중까지 습관처럼 이어져서 잘 이어져서 이제 티어도 올라가고 그런 건데 처음에 그 이런 저런 그 핑계들과 어떤 언변에 대한 현호 돼가지고 약간 잘못된 거를 맞는 것처럼 배우면 어 이게 맞는 건가 나중에 혼란이 와가지고 게임도 못하게 되고 좀 재미도 없어져 근데 근데 진짜 오늘 한 거 다시 돌려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미드로 모이고 상대방 있었을 때 기다리다가 가고 가고 이런 거 다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축구할 때 축구 전술 공격할 때 골 넣고 수비할 때 골 막으면 이겨요 약간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야구할 때 치면 이기고 아 그렇게 말하면 저 섭합니다 좀 디테일한 그 어떤 운영의 그 오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 섭해요 어 원딜이 미드에 가고 아니 몰랐잖아요 미드에 가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받아먹으면서 받아먹으면 이런 걸 흡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서 서포터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이런 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 왜냐면 서포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아 그쵸 왜냐면 좀 히오스 때도 서포트 다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게임하면 오버워치 때도 힐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 하려고 그러고 막 딜러 하려고 막 이 가지 일단 서포트를 한다는 거 자체가 난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 여기는 어 히오스의 힐러하고는 다른 포지션이에요 다른 포지션이어도 서포터는 네 이거는 약간 약한 그 히오스 탱커 같은 느낌이에요 시야를 잡고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서포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하는 이제 탱포터 같은 거는 어 히오스의 탱커 이니시에이터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떼주고 원딜 떼주고 근데 뭐 딜포터도 있고 막 하니까 뭐 이게 약간 달라요 개념이 서포터에 힐러도 있고 탱커도 있고 뭐 딜러도 있고 유틸적으로 뭐 실드로 걸어주고 이렇게 좀 약간 버프 너프를 디버프를 해주는 그런 그 포지션이 있고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건 좀 무라딘 같은 류죠 저도 럭스로 서포트 해왔는데 사실 럭스로 미드 갈 때랑 서포트 할 때랑 근데 좀 재미 차이가 많이 나요 미드 갈 때가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제 데미지가 달라요 데미지가 그러니까요 음 하지만 그 어떤 그 바텀에서만 느낄 수 있는 2대 2의 그 다채로운 그 콤비네이션 요게 또 잘 맞아 떨어지면은 또 요거 포기하기 힘듭니다 아 나 왜 아까 그렇게 생각나지 아니 집에 갔는데 지 혼자 집에 간다고 어 그건 이제 집에 간다 나 간다 몰라 아니 그 의사소통이 잘못됐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게 귀환 귀환 저는 이제 그 개나리 보참을 싸서 이렇게 한양으로 떠날 줄은 몰랐죠 걸어서 한양으로 떠날 줄 몰랐죠 그냥 나는 그 택시 타고 가자는 건데 서울에서 만나는데 서울에 당연히 지하철 타고 만날 줄 아는데 갑자기 개나리 보참을 챙겨서 장떨뱅이처럼 패랭이 쓰고 출발할 줄 몰랐지 나는 그건 내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흐름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침착맨하고 호흡 맞출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탑이나 정글도 좀 해봐야겠어 음 근데 형은 제가 봤을 때는 미드가 맞아요 미드가 미드의 그 스킬딜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옆구리에서 슈워 들어와서 옆구리 왜냐면은 서포터랑 좀 맞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성향이 그리고 그 아니야 좋아해 그리고 스킬딜러 있죠 스킬딜러 스킬딜러가 더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몸땡이가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바텀의 구도가 더 복잡해요 왜냐면 4명이 쓰잖아요 상대 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쓰잖아요 더 가짓수가 많아서 더 복잡해 머리가 근데 이제 미드는 이동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형이 리밍 하듯이 주도적으로 다른 라인을 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딜은 미드에서 막 붓박이처럼 있어야 돼 좀 좀 힘들어요 그니까 첫 번째 타워를 밀고 나면 그냥 미드에 계속 있는 거야 원딜은 미드에서 라인 미는 게 이제 주요 업무죠 여러 가지 업무중에 미드를 계속 미드 봇이 터지면 어떻게 해 봇이 터질 때 뭐가 터지고 하면은 잠깐 가서 봐줄 수는 있는데 근처에 내가 만약에 있다면 가줄 수는 있는데 바텀은 이제 사이드 라인은 다른 라인이 이제 맞는 거야 그냥 교체를 하는 거야 그니까 형이 부서를 영업일과에서 예? 뭐 영업이과로 갔어요 근데 일과의 뭐 일이 뭐 터지든 말든 형 바꿨잖아요 지금 보직을 그 바꾼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지 이해가 돼요? 네 그니까 형이 총무과야 영업이과로 왔어 아니 된다고요 아니 된다고요 됐어요 이해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그 우렁차게 대답을 아 오아이씨 오아이씨 이런 느낌으로 근데 좀 약간 떨떨하게 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아니 난 게임해야지 자 그러면은 저는 아 가야돼요 네 가세요 가세요 아 근데 저 간다고 하는데 좀 약간 아쉬워하는 게 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너무 좀 털어 털어내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죠 아니 이게 아니라 조금 서운한데 아 너무 속마음을 들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세워나오면 더 속상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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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연쇄작용인가 이게 연쇄작용인가 콤보를 넣네 아니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또 막 나는 너 오늘 없을 줄 알고 방석 켜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했는데 어 있는 거야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솔직히 좀 더 알고 해야 좀 아 또 막 너가 너무 큰소리칠 것 같아가지고 나 모른다고 그래서 좀 알고 좀 배우고 랩도 올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예 흠찐 됐죠 흠찐 됐죠 닉네임 딱 있을 때 어 어 외면하기 힘든데 외면하기 힘든데 무조건 친구 위에 떠있으면 승우아빠가 떠있는데 어 승우아빠가 있나보다 승우아빠인 줄 알았어 아 반가웠는데 반가웠는데 근데 위험한 자식 이병건 어땠어요 그러면 승우아빠님인 줄 알았는데 위험한 자식 이병건이었을 때 아 그래서 솔직히 게임이 계속 엇갈리기를 좀 바랬어 솔직히 아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은 저도 급하게 AI를 막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진짜 아 못 본 걸로 치자 길 가다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는데 못 본 걸로 치자 자기가 정했어 그냥 만난 건 사실인데 사실은 만난 게 사실인데 본인 맘대로 아 못 본 걸로 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가는 길을 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서 저기요 흐흐흐 형 그 거부 거부할 수 없게 형 가시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아 좀 게임을 길게 해야겠다 아 기다려 아 끝나 내가 게임이 끝났을 때 아 이 사람이 다른 게임 중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림도 없어 온라인 중 그리고 초대를 해 이런 것들이 담금질이에요 담금질 형을 더 성장시켜주고 실현이 있으니까 성장은 어디 실현이 있으니까 아 같이 하는데 이게 불편하지? 아 갑복이랑 다른 사람이랑 할 땐 편한데? 강불이랑 할 때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불편하지? 그게 봐봐요 내가 편했다면 내가 편했다면 내가 편했다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편했다면 누군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아 아 그건 맞아요 침착맨 아 저 자식 너무 싫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 갑복이 스모아빠 소주의 요정님 당구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착맨 저 자식 너무 싫어 보다는 아 아 갑복이 너무 소중하다 스모아빠 너무 소중하다 감사하다 아 그러면 롤 오래 사셨으니까 뭐 알피나 이런 것 좀 줘요 어 제가 이거 저만의 롤인데 그거 어제 들었는데 아니아니아니 그거 말고 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고도 남이 준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흥미를 쉽게 잃어요 근데 제가 이거 스킨하고 챔피언 사드리면은 쉽게 잃어요 승미를 조금씩 모아서 하나씩 장만하는 맛이 있는데 저는 스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캐릭터 캐릭터 네네 챔피언 뭐 뭐 뭐 하고 싶으세요 뭐 말씀은 해보세요 어 지금 비싼 거 좀 사주세요 비싼 거 아 비싼 거 자 어디 보자 비싼 거 가렌 있어요? 네? 가렌 아 잠깐 한번 볼게요 네 가렌 없으면 말씀하시고 이게 그웬 이런 게 제일 비싼 거죠 이게 제일 비싼거지 어 그웬 비싼가 모르겠네 어 뭐 근데 이게 제일 비싼거죠 그웬 가렌은 제일 싼거 아니야? 가렌 있는데 나 아 있어요? 가렌 있어 가렌은 가렌 제일 싼는데 제일 처음에 산거 같은데 가렌 가렌 있구나 쏘라카 어때요 쏘라카 있어요 아 있어요 있고요 아 이런거 있죠 세라핀 뭐 사미라 비에고 첫 페이지에 있는 것 좀 사주세요 비싼거 할거 하세요 할거 할거 말씀하세요 할거 아니 다 할게요 아 이거 뭐 뭐 하나만 불러주세요 제가 저 골라서 해드릴게요 10일에 어때 아 있구나 아무 무 아무 무 그웬 니코 닐라 라칸 애니 좋다 애니 좋다 애니 이게 애니가 진짜 믿을 기본인데 아니 저 살 수 있어요 애니는 있어요? 네 뭐 자이라? 자이라요? 아냐 아냐 여기 여기 그웬 니코 닐라 라칸 뭐 이런거 있잖아요 닐라는 뭐지? 아 닐라 새로 넣은거? 네 새로 오 이거 새로 나왔어? 닐라가 아마 최신일거에요 닐라가 아 그러면 최신거 하나 사주세요 아 요거 네 닐라 근데 좀 피어싱했는데 오 멋있다 닐라 어디냐 닐라 닐라는 이제 아 원딜이네 저랑 같이 해야돼요 이거 사시면 저랑 하셔야 됩니다 아 원딜이네 그러니까 저랑 하셔야 돼요 닐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닐라 하나 닐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닐라를 자 어디보자 닐라 눌러서 자 구매하기 자 택배는 다 샀는데? 아니 구매하기 아니라 선물 선물 선물로 선물로 가서 선물로 가서 선물하기 어 여기에다가 뭐 비번이 뭐더라 클릭하고 음 음 챔피언 선물하기 아 좋다 그웬이 합이구나 그웬이 본인 인증이 어 안 뜨네 왜 안 뜨지 아 본인 인증이 안 뜨네요 이게 아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뜨네요 아 그웬이 얘 가위 들고 다니는 애구나 아 얘도 괜찮은데 그 옛날에 이정현씨 예? 그 아시죠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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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팝업이 차단됐구나 아 아 근데 이게 영웅이 백 몇십개 있는데 이거를 백육십개 있습니다 백육십개 와 이거를 백육십개 있는데 그 중간에 뭐 들어가는 애는 없어요? 뭐 재정비하로 들어가는 애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어 재정비 까진 아니고 그냥 패급이 돼서 잘 안 쓰죠 음 보통은 재정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막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면 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나온거를 이렇게 그니까 사실 문화재에요 문화재 문화재 10년동안 보존했던 문화재 그걸 즐길 수 있는거죠 옛날에 그 어 프로그래머들이 다 코딩했던 그 아무모 움직임 이런 것들 여기도 있어요 티어 챔피언 티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퍼센테이지 시바나 다리우스 세트 가렌 아 세트 이걸 사라고 세트를 사라고 아 나 그 세트인줄 알았어 가렌 케일 릴리아 뭐 이렇게 있어 어 시비르가 저기네 응 인증이 안되네 응 왜 안되지 어 시비르 내가 방금 했던거 아냐 시비르가 인증이 안되 인증이 다시 확인 다시 확인 휴대폰 인증 뭐 급한건 아니죠 되게 급한건 아니에요 음 뭐 나중에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거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거를 보내는게 아니라 새로 결제를 해야되요 아 그쵸 아니 그런거면 괜찮아요 그럴까요 아니 뭐 말씀을 해주세요 뭐 확실해 해야지 아니 주시면 주시고 아 그래요 이게 왜 안되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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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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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운할뻔했네 자 아 수능아빠 오셨고 오셨고 음 어디 보자 유효기간이 패스앱에서 이게 왜 안되는거야 음 자 처리할 수가 없다네 처리할 수가 없다네 QR 인정 아 화장실 한번 갔다오면 홈으로 와 있겠지 그 너무 음 아 뭐 시작하셔도 돼요 안되는거야 이게 참 이해가 안되네 스읍 으읍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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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스읍 음.. 아! 씨.. 됐네? 음.. 선물하기를 인..이제 이용할 수 있다. 자.. 뭐..뭐..뭐 필요하다고..뭐 필요하다고 하셨죠? 어.. 아까 뭐였지? 애니? 아..하! 야 애니! 아니 애니 안 필요하고! 라이즈? 라이.. 아니.. 확인.. 확인.. 라이즈요? 아니 아니.. 뭐였더라? 그니까 제가 부르는 것 중에 골라보세요. 애니.. 네.. 뽀삐.. 누누아.. 활럼프.. 빌럼프.. 라이즈.. 아니 암흥무, 뽀삐, 오리안.. 뭐 애니.. 아이 기분이다! 기분이다!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진짜 비싼건데.. 제라스.. 60% 할인하네 제라스.. 지금 혹시 제 화면 같이 보세요? 아니 제일 싼거 올려놓으면 이렇게 떠요. 누누, 라이즈, 뽀삐, 암흥무, 애니, 오리안아, 제라스.. 제라스 60% 할인.. 아 그렇구나.. 자.. 아니 뭐 그럼.. 뭐.. 뭐였죠 아까? 원하시는게? 그 RP를 거꾸로 누르세요. 가격 RP를 거꾸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외엔 믿고 늘려나와요. 아.. 그러니까.. 맞는 걸 사야지 억지로 비싼 걸 사려고 하지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땡기는 걸 사야지.. 뭐 아니.. 뭐.. 이왕.. 이게 비싼 걸.. 기준이 이상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사야지. 딱 봤을 때 일러스트를 보고 사고 싶은 걸 사야지. 아 닐라 닐라 닐라.. 아 닐라 닐라.. 아 닐라 좋지.. 새로 나왔다며 닐라.. 어 금방 그래도 22가 됐어요. 두 판 했는데.. 어 왔네요. 뭐가 왔다고 떴는데.. 어 방금 뭐 떴는데? 어라? 이거.. 이거 온건가 닐라? 도착했나요? 아 닐라 와있어요. 아..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하나.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그.. 흥미를 잃으실까봐 일부러 안 드린건데 뭐 또 드릴 수 있죠. 하나..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울릴 거 같은 걸 제가 해드릴게요. 어울릴 거 같은 거. 아 하나 더 해주신다고요? 어울릴 거 같은 거. 형은.. 세트 괜찮다는데? 애니 애니. 아니 아니 아니. 세트? 세트요? 네. 아니 3일화? 3일화? 3일화도 좋죠. 3일화도 좋은데. 3일화. 3일화도 좋죠. 3일화. 음.. 아 3일화도 원딜이네. 미드 캐릭터 하나.. 미드 캐릭터 하나.. 음.. 좀.. 그.. 간단한 거 없나? 미드? 빅토르. 빅토르 어때요 빅토르.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애니가 진짜 좋아요. 애니를 한번 해보자. 말자. 말자. 말자 어때요? 말자 자동 시스템. CS 자동으로 먹음. 자동 시스템 어때요? 말자. 말자가 뭐예요? 말자.. 라고 있어요. 그.. 그.. 벌레 키우는 애. 웬만한 거 승우아빠님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비싼 것들.. 비싼 거? 아 그건.. 음.. 요네 어때요 요네. 아 셰트 하나 해둘게 셰트. 셰트 하나 해둘게 셰트. 셰트 하나 해둘게 셰트. ㅎ 어 얘가 걔가 아닌데? 아 가위. 싹둑싹둑 가위가 누구였지? 그 앤! 그 앤! 아 그 앤! 응. 음.. 그래 아니 저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굳이.. 퀸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암튼 그.. 재밌었고요 저 이제 그.. 가보겠습니다 네? 예예 게임 잘하시고요 네네 아 여기 승우아빠 초대해놨네요 네 그 지나가다가 어.. 저 만나면은 꼭 그.. 귓말이나 이런거 한 번씩 인사하면서 예 지나가도록 하죠 네.. 그 외면하지 마시고 네.. 네.. 그.. 외면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 외면한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을 한거죠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니까 염원.. 염원.. 아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염원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요 하.. 모든.. 모든.. 그.. 현상은 본인이 움직여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원만으로는 이게 세상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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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7시.. 7시 반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 그리고 그거.. 그.. 그거는.. 음.. 엠티는.. 음.. 엠티 얘기하려고 원래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날 오후 1시에 켜서 다음날 기상후 식사 하.. 할 때까지 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돼있고 어.. 그리고 저는 그 전날 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가서 세팅을 좀 같이 보고 테스트 방송을 잠깐 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어.. 손님은 숭아 아빠님 박정민님 이렇게 오시고 월요일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가면 좋겠지만 월요일에 제가 이제 그..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켤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가족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엠티가 끝나고 가족여행을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하고 가족여행은 거의 못 가요 지금 1박 2일 1박 2일 정도 오늘 거 다시 보기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원인가요? 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뭐.. 노력인가요? 뭔가요? 요청인가요? 염원은 안 돼요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 chopsticks 가면 안 빼고 아 해당 내가 으응 뒤 지적 나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